언제나 감사해요. 내가 언제나 최고예요. 나는 오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세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보다 훨씬 더 못한 데 갈지라도 또 행복하고 다음 주일은 춘천 지역에 이제 마을 참치도 하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가면 거기서 감사하고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하고 사느냐 내가 부모가 우리 부모가 훌륭하지 않고 우리 집이 대단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 집의 주님과 자신으로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집안 어른들이 모두 친척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와도 우리 집에서는 밥 먹을 때에는 다 다른 집에가 먹는 거예요. 어디 먹고 오세요. 우리 집은 어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딸들이 와도 고모들이 와도 우리 집에 밥은 먹고 다른 집에서 밥 먹고 잠은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자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 아 어떻게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오실라.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주님이 내가 어렸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밤에 자면 주님이 나를 같이 같이 안아주시고 같이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걸 늘 찬성하는 요원나의 목자신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같이 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는 이번에도 이 때 이만큼 새벽에 내려 모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 모든 분들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지 않을 수 없으세요. 아멘. 예수님께 한 명을 지켜주시고 문 대통령님의 은혜를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를 섬겼던 전해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해주시고 아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한국교회는 살아있게 하시고 아멘. 전쟁이 없게 하시고 아멘. 동성성대와 국가의 분열과 여러 정신적인 위기와 청소년들의 탈선과 온갖 범죄와 이 민족의 모든 음란문화 태평문화 동성연애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가장 나쁜 죄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외되고 슬프고 버림받은 수많은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니 이 교회에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